음악 예! 선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 봐도 반가운 것 같아요.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고급, 벌써 열한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남북국을 하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통일신라를 공부를 했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발해, 그리고 통일신라의 그 마지막 부분인 후삼국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가보겠습니다. 자, 강의의 제목은 제11강 발해, 그리고 후삼국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발해가 나오겠어요. 네, 자, 여러분. 자, 발해는 일단 뭐부터 설명드리고 싶냐면요. 건국과 멸망, 건국과 멸망. 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건국은 대조영이 바로 동무산에서 처음으로 건국을 하였고, 그리고 대조영은 제1대 발해 군주로서 고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왕. 네, 그리고 국민들은 고구려 유민, 고구려 유민과 그리고 말갈족, 말갈 집단의 연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고구려 유민이 대체로 지배층을 형성을 하고, 말갈족은 대체로 피지배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국은 698년에, 그러니까 고구려가 멸망하고 정확히 30년 후에, 698년에 바로 건국이 되겠고요. 건국을 했고, 그리고 멸망은 926년에 거란족 추장인 야율 아보기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 멸망을 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발해.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도 발해 좋아하시죠? 네, 출제자도 발해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발해의 출제의 포인트는 대체적으로 뭘까요? 아, 여러분. 발해는 고구려의 거의 대부분의 영토를 확보를 한 나라이기 때문에, 회복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재 상황에서 발해를 자기 역사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말고 두 나라나 더 있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예요. 발해는 연애주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발해는 우리 역사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아, 중국 요즘 굉장히 심각한데요. 중국이 지금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현재. 현재. 네,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역사를 어떤 식으로 지금 만들고 있냐면 우리 중국과 그리고 우리 한국과 이런 어떤 나라들이 포함된 동북아시아 지역. 이 동북아시아 지역을 통째로 중국의 역사로 전부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공정은 작업이라는 뜻이에요. 동북아시아를 모두 다 중국의 역사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작업을 지금 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규모가 크잖아요. 정말로 많은 돈을,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난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느냐. 아, 발해는, 발해는 중국의, 당시 당나라죠. 발해는 중국의 지방정권이다. 발해는 독자적인 국가가 아니라 낙랑과 대방과 같은 그런 중국이 그 지역에다가 세워놓은, 건립해놓은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어떤 생각이냐면 당시 당나라가 중국 왕조였고 발해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면 발해를 이렇게 작게 보면서 중국의 주장은 발해는 당나라 속에 포함되는 포함되는 작은 지방정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우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 반대 증거를 제시해야겠죠. 그래서 현재 발해의 출제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무슨 소리냐? 그렇지 않다! X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현재 출제로서 가장 많이 각광을 받는 출제의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지 않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든다라고 한다면 바로 빈공과입니다. 여러분, 이 빈공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당시 당나라가 주최하던 당나라의 과거시험 가운데 하나인데요. 과거시험의 한 종류입니다. 당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아닌 다른 외국인 당나라의 국적이 아닌 다른 외국인이 응시하는 당나라의 과거시험이 바로 빈공과예요. 그래서 발해 사람이나 또는 신라인이 대체로 이 빈공과에 응시를 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발해가 당나라의 일부라면 외국인이, 당나라의 입장에서 외국인이 응시하는 빈공과에 응시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빈공과라고 하는 이 시험에 발해인이 응시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실이 바로 중국의 이러한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또 어떤 것들이냐면 발해의 왕들은 정말 많이 연호를 썼거든요. 연호, 연호. 그래서 만약에 발해가 당의 지방정권이었다 하면 어떻게 독자적인 연호를 썼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발해는 당나라하고 전혀 별개, 별도의 독립된 국가였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연호를 썼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명백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 중국의 이러한 동북공종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상황을 반박할 수 있는 이러한 증거들이 발해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박을 한마디로 표현을 해본다면 발해라고 하는 나라는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고구려를 계승한 계승한 중국과 그 당시에 대등한 국가였다. 대등한 국가였다라고 하는 우리의 주장을 바로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 이런 것들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 되시죠? 네, 얘를 중심으로 봐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는 네, 발해의 군주부터 먼저 나오는데요. 이거부터 먼저 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이거를 이해하신다면 네, 군주로 들어갔을 때에는 훨씬 쉽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발해의 대외관계를 한번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네, 자, 당과 그 발해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발해의 건국자가 이름이 뭐였죠? 대조형이었죠. 대조형은 네, 발해의 일대왕입니다. 발해의 일대왕 자, 그리고 발해의 이대왕은 네, 이대왕은 무왕 무왕 자, 그리고 발해의 삼대왕은 문왕입니다. 자, 이렇게 가는데요. 지금 우리는 발해와 당나라와의 관계를 지금 보고 있죠. 네, 고왕부터 무왕까지는 이대왕까지는 이렇게 이대왕까지는 당과 발해는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네, 아주 적대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대조형이 발해를 건국할 때 네, 이때 당나라는 발해의 건국을 방해했죠. 네, 그래서 발해의 건국을 막으려고 하는 당나라와 그리고 발해를 건국하려고 하는 이 대조형이 이 발해의 집단이 바로 네,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에서 천문령 전투라고 합니다. 698년에 그 전투에서 발해가 대승을 거듬으로써 당나라는 더 이상 발해의 건국을 막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발해는 건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무왕 때에도 네, 당나라와의 관계는 아주 적대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이쪽의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 발해가 있고요 발해가 있고 자, 그리고 이쪽이 당나라죠 이쪽이 당나라 자, 이쪽이 당나라고 당시 남쪽에는 어떤 나라가? 그렇죠 여러분 신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조금만 더 그려보면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반도 이름이 뭐였죠? 자, 이 반도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반도인데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자, 요게 요하고 요하의 서쪽을 요서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하의 동쪽을 요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요동에 있는 이 반도는 요동반도가 되는 거고요. 요동반도가 되는 거고 자, 이쪽에 있는 반도 요 아래쪽에 있는 반도는 다른 반도죠. 여러분 이 반도가 이름이 뭔가요? 그렇습니다. 산둥반도라는 것이죠. 당시 왕은 무왕 때 네, 발해의 이대왕인 무왕 여러분 발해는 네, 고구려계와 말갈계가 연합을 한 연합국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모든 말갈족이 전부 다 발해의 국민은 아니었습니다. 말갈족 가운데 일부는 발해한테 아주 적대적인 그러한 말갈족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그 말갈족을 뭐라고 하느냐. 저쪽에 흑룡강이라고 하는 저 위쪽에 말갈족이 있는데요. 사실은 좀 더 위쪽으로 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공간의 제약상 요정도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에게 매우 적대적인 말갈을 여러분 뭐라고 한다? 흑수말갈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나라는 흑수말갈과 요렇게 요렇게 언합을 해가지고 발해를 요렇게 압박을 하려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자 무왕은 바로 당나라의 영토인 산둥으로 쳐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군 장문휴로 하여금 장군 장문휴 장문휴로 하여금 함대를 보내서 자, 이 함대가 발해의 함대가 이렇게 간 거죠. 요렇게 가서 자, 이 요동반도에서 이렇게 뚝 떨어져가지고 바로 요렇게 발해의 함대가 침공을 한 겁니다. 당시 산둥의 가장 대표적인 중심도시는 여기 등주 덩저우였어요. 덩저우 지금은 덩저우라고 하고요. 네, 등주 등주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등주자사 그러니까 덩저우의 지방관인 위준을 죽이고 발해의 무왕때는 네, 바로 산둥 지역을 한때 장악한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잠시나마 네, 산둥 지역을 장악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 무왕때까지는 당나라하고 전쟁도 치르는 등 매우 적대적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시 슬라이드로 가실까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3대왕인 문왕때부터 아주 달라집니다. 문왕때는 발해가 입장을 바꿔가지고요. 발해의 당나라와 발해의 관계는 친선관계로 친선관계로 돌아선다라는 거죠. 당시 당나라는 거의 뭐 세계의 제일의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나라하고 계속 적대관계로 있으면 발해가 성장하는데 틀림없이 한계가 있었겠죠. 그래서 구기계 차원에서 문왕은 적대관계인 이런 어떤 상황을 친선관계로 완전히 180도 돌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 되시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습니다. 문왕의 둘째 딸이 문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죽었어요. 그때는 고구려식으로 구일식 돌방무덤으로 무덤을 만들었다가 점점 중국과 친선관계를 맺으면서 중국의 문화가 점점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벽돌 양식도 들어왔겠죠. 벽돌식 무덤도. 그래서 문왕의 내재 딸인 정효공주가 15년 후에 죽었을 때에는 벽돌식이 좀 더 많이 들어왔겠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바로 중국 당나라의 무덤양식 가운데 하나인 벽돌식으로 정효공주 묘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되시죠? 아무튼 여러분 문왕 이후부터는 당과 발해의 관계는 아주 친선관계로 끝까지 쭉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해요. 그리고 각 왕들의 업적도 당과 관련되어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신라와 발해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라와 발해의 관계는 우리 남한과 북한의 관계와 매우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휴전선에 우리 군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신라와 발해의 관계는 일단 경쟁하고 그리고 갈등하는 관계다. 경쟁 갈등 관계다. 기본적으로. 하지만 군류가 아예 없었느냐. 있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군류는 있었다. 그러나 그러나 군류는 틀림없이 있었다. 아 그것이 무엇이냐. 아 바로 다름 아닌 발해와 신라를 연결하는 길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길이 신라도라는 그런 어떤 이름의 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신라도라고 하는 하나의 길을 통해서 당시 발해와 신라가 교류를 했다라고 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여러분 여기가 여기가 백두산이고요.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이고 백두산에서 대체로 반듯하게 위로 올라가면 자 요쯤에 위에서 약간 옆에 여기 발해의 최초일 수도인 동모산이 있습니다. 동모산 요게 바로 동모산이고 그 아래에 백두산이 있는데요. 동모산 자 그런데 여러분 발해의 수도변천 여러 번 있었는데 우리 현재 한능검에서는 수도변천까지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신 다음에도 시간이 나시면 발해의 수도변천에 대해서 네 그때 관심을 가지도록 하세요. 아무튼 발해 발해 수도 수도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오랫동안 발해의 수도였던 곳은 바로 이 동모산에서 약간 오른쪽 위에 있는 발해 상경이었다라는 겁니다. 상경 발해는 상경이라고 하는 도시를 수도를 포함해서 중요한 도시가 다섯 개 있었어요. 그래서 발해는 보통 오경 그리고 그 발해의 그 영토를 영토를 이렇게 15등분해서 각각의 각각의 땅 15개의 땅 덩어리를 15부라고 했고요. 그거를 더 잘게 막 나누면은 이제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해는 오경 15부 62주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자 아무튼 여러분 상경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에 중경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동경이 있고요. 동경 네 동경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쯤에 남경이 있고 남경이 있고 자 그리고 여기에 서경이 있었는데 일단 여러분 네 당시 발해의 소는 상경이었다. 요거를 좀 생각을 해주세요. 이제 문항 때 네 상경 상경에서 동경을 거쳐서 네 동해안을 따라서 쭉 달립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남경을 지나서 계속 동해안을 따라서 내려가서 신라의 수도인 경주 금성까지 이어지는 발해의 수도인 상경부터 시작해서 동경 남경을 지나서 경주 금성까지 이어지는 이 길 이 길을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요? 자 다시 한번 슬라이드 그 길을 바로 다름 아닌 신라도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라도를 정비한 왕은 바로 네 문항이다. 문항 네 문항 때 바로 이러한 네 신라도도 정비가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일본 돌골과 발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네 친선관계 친선관계를 유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특히 여러분 네 발해가 일본에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발해가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 이거 여러분 참 잘 나오죠? 이 외교 문서 네 그래서 무왕도 일본에 외교 문서를 보내고 그리고 문항도 일본에 외교 문서를 보내는데 자기 이 나라 이름 바래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고 어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고려는 태조 왕건이 건국한 고려가 아니고요. 고구려를 의미합니다. 고구려는 장수왕 이후 그러니까 그 5세기 후반부터 고구려와 고려를 나라 이름으로 함께 썼어요. 그래서 고구려가 네 이때 이때부터 이제 고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추각된 표현으로 네 국명을 쓰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래가 바래가 자신들을 바래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쓰지 않고 고려라고 썼다라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 네 고구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를 고구려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바래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고려왕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바로 바래가 고구려를 계승을 했다라고 하는 아주 아주 중대한 증거가 되는 게 바로 네 바로 이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되시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바래의 대외관계 먼저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만 그 다음이 좀 훨씬 더 수월하게 쉽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 그 다음 볼까요? 연호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바래가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라면 연호를 쓸 수가 없다. 하지만 바래는 거의 대부분의 군주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래가 중국의 지방정권이 아니라 이 당나라 당시 중국의 왕조인 당나라하고 별도의 별개의 독자적인 국가였다라고 한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고왕 대조영의 천통이라고 하는 연호를 썼고요. 자 그 다음에 무왕 대무예가 바로 인안이라고 하는 연호를 그리고 그 다음 왕인 문왕 대흥무가 바로 대흥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을 했고요. 자 선왕인데요. 여러분 이 선왕 때가 바래의 최전성입니다. 바래의 최전성인데 딱 이렇게 보면 네 번째 왕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1대 2대 3대 왕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서 바래의 전성기인 선왕은 10대 왕입니다. 바래의 10대 왕 대인수 선왕은 바로 건흥이라고 한 연호를 썼고 바로 이 선왕 때가 바래의 전성기여서 이때 바로 중국 당나라에서는 바래를 뭐라고 불렀다? 바다 동쪽에 바다 동쪽에 융성한 나라다 라고 해서 바래를 해동 성국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왕이 아니고 선왕이에요. 선왕 주의해 주십시오. 바래의 전성기는 선왕이다. 그리고 이때 해동성국이라고 불렸고 바로 이때 바로 이 무렵에 요동반도를 포함해서 고구려의 옛 영토를 거의 대부분 회복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연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종적인 결론은 뭐라고요?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중국과 대등한 국가임을 바래 스스로 표방을 하고 바래는 자기 스스로 독자적인 중국과는 별도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거요. 놓치지 말아주십시오. 좋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바래의 중앙정치 여러분 우리 아까 통일신라의 중앙정치 정치제도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래를 또 봐줘야겠죠. 바래 자 여러분 자 이쪽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래의 중앙정치는 삼성육부 제도였는데요. 아 이것은 일단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러나 당나라의 그 제도를 삼성육부제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바래의 현실상황에 맞게 독자적으로 변형해서 썼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이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는 그 이후에 고려와 조선의 정치를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일단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를 먼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꽤 의미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자 일단 당나라의 삼성육부인데요. 당나라의 삼성육부에서 이 당나라는 일단 정책을 정책을 수립하는 곳이 있어요. 정책을 수립을 하는 기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책을 수립하는 기구가 자 그리고 나서 정책이 만들어지면 누군가가 누군가가 그 정책을 정책을 심의하겠죠. 심의 그 정책이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얼만큼의 좋은 효과가 기대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심사를 할 겁니다. 아 그래서 아 뭔가 진짜 잘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든다면 아 드디어 이제 정책을 실천하는 단계로 가겠죠. 정책을 아 실천하는 그러한 단계로 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그 다음에 심의하고 그 다음에 심의 되어서 괜찮다 라고 생각된 그 정책을 정책을 실천하는 그 정책을 실천하는 기구로 넘기면 그 정책을 실천하는 기구가 바로 그 정책의 주제별로 각각 해당 부서에 그 정책을 나눠줬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정책이 관리의 인사와 관련이 된다. 여러분 인사가 무슨 말이죠? 사람의 일이란 뜻인데요. 요즘도 인사가 만사다. 아 인사라고 하는 건 정말로 중요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사는 어떤 관직이 있는데요. 그 관직에 어떤 사람을 그 관직에 임명을 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승진시키고 누구를 겨천시키고 누구를 계속 그 관직에 머무르게 할 것인가 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인사 아니겠어요? 네 그게 바로 인사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인사와 관련된 정책이라면 요 기구에 넘기고 자 그 다음에 경제와 관련된 경제 정책이에요. 자 또 어떤 거는 네 의례 국가 의례와 관련된 어떤 정책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외교사신이 왔다. 그러면 그 외교사신을 접대하는 것도 하나의 국가 의례일 것이고 과거 시험을 주최하는 것도 하나의 국가 의례가 되겠죠. 네 이런 거 네 이런 게 바로 국가 의례 아무튼 모든 국가 의례를 주관하는 네 어떤 부서가 있을 겁니다. 의례와 관련된 정책인 경우에는 바로 이 부서한테 넘기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군사 군사와 관련된 정책인 경우 또 형벌과 법률과 관련된 정책인 경우 그리고 또 네 토목이나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네 토목공사나 뭐 다리를 만든다거나 또는 뭐 어떤 건물을 진다거나 이러한 건축공사 토목공사에 관련된 아 그런 어떤 정책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네 거의 다 되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당나라의 경우는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를 뭐라고 했냐면요. 뭐라고 했냐면 중서성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중서성 그래서 중서성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네 중서성에서 만들면 그 다음에 정책을 심의하는 곳으로 이게 정말로 괜찮은지 한번 심의해봐 이런 식으로 넘깁니다. 그럼 이 정책을 심의하는 곳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문화성이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괜찮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그 정책을 실천하는 기구로 넘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기구를 뭐라고 하느냐 상서성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나라의 가장 중심된 정책기구는 바로 정치기구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의 삼성인 거예요. 성이 세 개니까 그래서 당은 삼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서성 아래에 여섯 개의 전문 분야 분야별로 일을 하는 기구 부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인사와 관련된다 라고 하면 관리할 때 니자가 두음법칙으로 맨 앞에 쓰이면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인사와 관련된 부서는 2부가 되는 거고요. 경제와 관련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집집마다 토산물 걷고 또 집집마다 노동력 증발하고 그러잖아요. 성인 남자를 그래서 집호자를 써서 호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의례와 관련되면 이건 뭐라고 할까요? 의례 예부 두음법칙으로 이것을 예부라고 하고 군사 병사와 관련되면 여기를 병부 형부와 관련되면 당연히 형부 그리고 토목공사건 건축공사건 다 공사잖아요. 무슨 무슨 공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공부라고 한다라는 거죠. 관련된 항목별로 관련 부서에 이 정책을 넘기면 바로 2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 이렇게 6개의 부서가 알아서 일을 실천을 한다라는 거죠. 정책을 집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서가 몇 개죠? 6개죠. 6개. 그래서 바로 이것을 삼성육부제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삼성육부제 이 중에서 가장 힘이 있는 최고 권력기관은 당나라의 경우는 중서성이에요. 당나라의 경우는 중서성 뭐 당연하겠죠. 무에서 유를 없던 거를 뭐 하자라고 하는 부서가 가장 힘이 세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발에는 일단 수용을 해요. 받아들인 다음에 받아들인 다음에 이거를 발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변형을 해서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형을 했느냐. 당나라는 정책을 수립하는 중서성이 가장 높거든요. 가장 최고의 권력기구인데 이 발의 경우는 이 상서성에 해당하는 기구가 최고 권력기구입니다. 발에는 이름이 뭐냐. 당나라의 상서성에 해당하는 곳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정당성이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당성의 수상인 대내상이 바로 수상이 되는 거고요. 최고 수상이 되는 거고 이 정당성이 바로 최고 권력기구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화성에 해당하는 곳은 선조성이라고 하고요. 이 파란색은 바래예요. 파란색은 그리고 중서성에 해당하는 곳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중대성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중대성 자, 이런 식으로 독자적으로 바꾸고 아, 그리고 이호예에 해당하는 이 세 개의 부서는 또 좌사정으로 묶고 좌사정으로 묶고 병영공에 해당하는 세 개의 부서는 좌우니까요. 우사정으로 묶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호예병영공부라고 하는 명칭을 쓰지 않고 유교식으로 충 인 의 지 예 신이라고 하는 명칭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나라의 이부에 해당하는 바래의 부서는 충부가 되는 거고요. 당나라의 호부는 바래의 인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부 인부 의부 지부 예부 신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이 독자적이었고 그리고 최고 권력기구도 당나라하고는 다르게 정당성이었다라고 하는 또 좌사정과 우사정이라고 하는 이원적 구조가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를 받아들이긴 했으나 그것을 바래의 상황에 맞게 독자적으로 활용을 했다. 변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래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요. 고려도 당나라의 삼성육부에 영향을 받아요. 고려 고려도 당나라의 삼성육부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파란색은 일단 바래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신경 쓰지 마시고 잠깐 고려의 예습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고려는 바래의 삼성육부와 완전히 동일한데요. 완전히 동일한데 딱 하나만 틀립니다. 딱 하나만 그게 뭐냐 고려의 경우는 빨간색이 고려예요. 중서성하고 문화성만 합칩니다. 이거를 합쳐가지고 여러분 이름을 합치니까 고려는 뭐가 되겠어요? 네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치면 여러분 중서문화성이 되겠죠. 중서문화성 중서문화성이라고 하는 성 하나 있고 그리고 상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삼성육부가 아니라 이성육부예요. 이성육부 중서문화성 상서성이 있고 그리고 당나라하고 똑같이 네 이호의 병형공 이호의 병형공이라고 하는 육부가 있었던 것이죠. 네 명칭 바꾸지 않고요. 그래서 당나라의 삼성육부가 고려의 이성육부에도 네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조선도 약간의 응용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 자 얼른 잠깐 조선만 보면은 자 여러분 조선의 경우는요 왕이 이렇게 있으면 왕 아래에 네 최고 의결기관인 뭐가 있죠 여러분? 의정부가 있죠. 그리고 의정부 아래에 정책을 실천을 하는 육조가 있습니다. 이 육조는 고려의 육부 이호의 병형공부를 이 부자를 떼고 조자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의 육조는 이건 조선이에요. 조선의 육조는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라는 겁니다. 고려는 부로 끝나고 조선은 조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요렇게 육조라고 하는 것은 그 원조를 찾아보면 당나로로부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거든요. 네 그래서 조선 또한 약간의 영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렇게 여러분 좀 정리를 해주세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고려의 예습과 함께 조선도 좀 봤습니다. 네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요. 자 다시 우리 슬라이드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지방행정 바래의 지방행정은 5경 15부 62주 여러분 우리 아까 우리 다음 그 아까 그 우리 제 10강에서 통일신라 공부를 할 적이에요. 통일신라의 통치체제는 구주 5소경이었죠. 구주 5소경 그래서 5소경 광역시다. 그래서 경주 금성을 빼고 나머지 광역시에 해당하는 그러한 도시가 5개였는데 바래는 바래는 이 5경 속에 수도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수도를 집어넣어서 5경이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차이가 좀 있네요. 그리고 바래의 모든 영토를 15등분 해가지고 뭐 솔빈부 또 무슨 뭐 장령부 부여부 이런 어떤 15개의 부가 있고 그것들을 또 잘게 이렇게 더 나누면 그 속으로 들어가면 주가 있는데 바래의 모든 영토에 주를 각각의 주들을 다 더하면 62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 되시죠? 네 각각의 부마다 62개가 있는 게 아니라요. 다 더했을 때 토탈 네 다 더했을 때 62개의 주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감찰기구 아까 여러분 통일신라는 감찰기구가 뭐였죠? 중앙에 사정부 있고 그리고 네 지방에는 사정부가 파견을 한 관리 그 관리 이름 외사정이 있었죠. 네 그런데 바래는 중정대라고 하는 그러한 감찰기구가 있었다. 최고 교육기관은 주자감이라고 하는 주자감이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교육기관이 있었다. 아까 우리 제10강에서는 뭐였었죠? 통일신라는? 네 그렇죠. 국학이 있었는데 네 바래는 주자감이다. 라는 거 자 다음에 바래 중앙군은 10위 네 10위라고 하는 중앙군이 있었고 그리고 지방군은 각 지방관이 각 지방관이 네 지방의 군대를 네 통소를 했다. 라는 것이죠. 정확한 명칭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군의 정확한 명칭은 없고 일단 중앙군은 10위였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해 되시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자 바래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좀 짓고 마무리를 짓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신라말 통일신라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후삼국 시대가 될 텐데요. 네 우리 10강에서 공부했습니다. 왕이 쟁탈전이 시작이 된 것은 780년에 한번 적어볼까요? 네 780년에 경덕왕의 아들인 혜공왕이 혜공왕이 진골 귀족들한테 살해를 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혜공왕이 피살이 된 그 다음부터 780년부터 아주 치열한 진골 귀족들 간의 왕이 쟁탈전이 바로 통일신라의 정치에서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왕이 쟁탈전이 아주 심해지니까 당연히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스러우면서 국력은 아주 약화되겠죠. 혼란과 국력 약화 네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방통제가 약화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주금성이 우리 통일신라의 전체의 국가의 부분에서 아주 한쪽이 치우쳐 있잖아요. 그런데 국력이 강할 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 경주금성의 영향력이 국가의 통일신라의 모든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호족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지도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 자 이쪽의 지도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신라의 수도는 바로 여기죠. 경주금성이잖아요. 경주금성 자 그런데 신라의 힘이 강할 때에는 신라의 힘이 강할 때에는 신라의 모든 영역으로 대체로 한 이 정도가 신라의 영역이 되니까요. 신라의 모든 영역으로 힘이 다 미치는데 이런 식으로 네 아주 끝까지 이제 잘 가는데 이게 국력이 약해지니까 국력이 약해지니까 이제는 그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네 자 그래서 여기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태백산맥에서 한 이렇게 갈라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꺾이는 자 이거 자 여러분 이 산맥이 소백산맥이었죠. 그래서 경주금성의 영역력이 대체로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대체로 소백산맥을 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의 영역 가운데 아주 많은 영역 거의 대부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신라의 많은 영토가 무정부 상태가 되니까 그 지역에서 각 지역마다 힘있는 누군가가 나서서 자기가 왕노릇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지방세력과를 뭐라고 한다? 바로 다름 아닌 호족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호족세력이 굉장히 많았는데 많았는데 점차 큰 호족이 작은 호족을 멸망시키면서 큰 호족 한두 개 정도로 정리가 시작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백산맥 위쪽에 큰 세력 하나 남고 소백산맥 왼쪽에 또 큰 세력 하나 남아가지고 바로 여기가 후고구려가 되고 자, 그리고 여기 여기 소백산맥 왼쪽 원래 백제 땅 여기가 후 백제가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죠? 자, 그럼 여러분 다시 슬라이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네, 그 다음 보겠어요. 자, 호족이 이제 누구라는 걸 아셨을 것이고 네, 자, 호족과 친구들 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표현을 제가 한번 달아봤습니다. 호족과 연합한 또 다른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 여러분 호족은 어떤 사람들이죠? 바로 경주금성 신라의 수도인 금성에 반발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영역을 그런 어떤 구축을 하면서 경주금성에 저항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족과 그와 연합한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했었냐면 반 금성 세력 경주금성 금성에 반발한 세력인데요. 저항한 세력인데 구체적으로는 금성에 누구한테 저항한 거죠? 금성의 지배자인 금성을 중심으로 통일신라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하는 진골들한테 저항한 세력 이 바로 반 금성 세력 또는 반진골 세력이고 바로 여러분 이 금성이 바로 통일신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이들은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도 말할 수 있냐면 반신라 세력이었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를 무시하고 자기들만의 어떤 국가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라에 반대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육두품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진골 바로 다음 바로 다음 계급에 귀족이 등급이 뭐였죠? 육두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골과 육두품은 바로 밑이 육두품이긴 합니다만 진골과 육두품의 이런 어떤 갭은 이런 어떤 차이는 아주 큰 차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육두품이 능력이 있고 야망이 있다 할지라도 진골 진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에는 도저히 미치지 못하니까 점점 진골임은 점점 더 강하고 육두품은 계속 진골에 의해서 탄압을 받으니까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육두품은 이제 수도를 버리고 금성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자기 고향에 호족과 연합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고향을 자기 고향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족과 친구들 첫 번째가 바로 육두품 세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건 좀 지우겠습니다. 자 또 어떤 사람들이 호족의 친구로서 연합을 했느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불교의 한 종파인 선종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우리 불교에 대해서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자 불교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하죠? 해탈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불교에서 최종적으로 목표로 삼는 정착지가 바로 해탈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수양을 열심히 해가지고 수양을 열심히 해서 해탈로 가는 것이 불교의 모든 불교신자의 공통된 목표가 되는데요. 이거는 어느 종파관 간에 공통된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해탈로 가는 방식을 서로 서로 다르게 주장하는 두 개의 종파가 있다라는 거죠. 아 해탈 해탈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해탈로 가는 가장 좋은 어쩌면 유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해탈로 가는 방법은 아 이거야 불교 경전을 열심히 읽는 거야 불교 경전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책을 읽다가 불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 깨달음을 딱 얻는 거죠. 아 이것이 해탈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야 라고 생각한 종파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종파는 아 경전보다는 이게 더 중요해. 참선 명상을 하는 거죠. 명상을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응 하면서 깨달음을 딱 얻는 겁니다. 이것이 해탈로 가는 보다 더 중요한 방법이야 라고 주장하는 종파가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 참선에 선자를 따가지고 참선을 해탈로 가는 주요한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이 종파를 바로 다름 아닌 선종 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경전연구 공부를 통해서 해탈로 가려고 했었던 이 종파를 뭐라고 하냐면 교종 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종을 믿으려면 불교 경전 그 어려운 불교 경전을 읽고 거기에 포함된 내포된 그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이 교종을 믿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신라 사회에서 신라 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여러분 한문으로 된 그 어려운 불교 경전을 읽고 뜻을 음미할 수 있는 사람은 피지배 계층일까요? 아니면 지배 계층일까요? 지배 계층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종은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교종의 신도는 대체로 귀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종 당시 귀족 가장 대표적인 귀족인 진골의 종파가 바로 교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쪽에 선종은 그걸 몰라도 돼요. 그냥 참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선종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믿었냐면 피지배층이 글을 몰라도 되는 피지배층이 바로 선종을 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계사에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사이가 좋아본 적은 그 어느 나라에도 그 어느 시대에도 없습니다. 어느 시대에도 어느 나라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종과 신종은 신도들이 적대적이에요. 신도들이 적대적. 그러니까 늘 교종과 선종은 경쟁 갈등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백성들 진골들한테 막 탄압을 받고 있었던 탄압을 받던 당시 백성들의 종파가 선종이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반진골 세력인 호족 육두폰과 함께 바로 이 선종 승려들이 이 선종 세력이 이들과 연합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죠. 교종이 아니라 선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종은 바로 통일신라 말에 대체로 9세기 무렵부터 아주 유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랑 또 하나의 선종과 또 하나의 세트 개념이 있어요. 바로 풍수지리설이라는 거죠. 여러분 선종 승려는 풍수지리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았습니다. 네. 바로 풍수지리설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다라고 우리가 보통 보는 도선대사가 선종의 승려였기 때문에 네. 당시 선종 승려들은 이 선종이 주전공이라면 풍수지리설이 거의 부전공급 이었다라는 겁니다. 같이 같이 전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풍수지리설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요. 바로 여러분 이렇게 한 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이런 한 팀이 여러 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풍수지리설은 어떤 기능을 했을까요? 지금 신라는 운이 다했다. 경주 금성은 더 이상 풍수지리상 네. 더 이상 좋은 어떤 기운이 없다. 새로운 지역에서 지금 광명의 기운이 뻗치고 있다. 거기가 어디냐. 우리 동네다. 라는 거예요. 풍수지리상 다음에 새로운 국가를 만들 그 새로운 길지는 바로 우리 지역이다. 각각의 모든 팀들이 다 각자의 지역을 풍수지리에서 최고의 명당으로 주장을 하면서 이들이 점차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가 바로 호족과 그의 친구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신라에 반대하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듭니다. 점차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큰 국가 두 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후삼국 시대다. 그러잖아요. 완산주 지금의 전주입니다. 완산주를 중심으로 해서 600년에 600년에 바로 견원이 백제의 옛 영광을 되찾겠다라고 하면서 백제를 건국합니다. 하지만 역사가들은 이제 온조의 백제와 삼국시대의 백제와 견원의 백제가 헷갈리니까 후자를 앞에다가 붙인 것 뿐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당시에 건국된 나라는 고구려고요. 오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900년 900년이에요. 900년 죄송합니다. 900년 자 그리고 1년 후인 901년에 바로 궁예가 궁예가 송악 지금의 개성입니다. 네. 지금의 개성 개성을 중심으로 해서 고구려의 영광을 되찾겠다라고 하면서 고구려를 건국을 했는데 역시 후자는 역사가들이 붙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후고구려 그리고 후백제 왼쪽이 후백제 그리고 원래부터 있었던 신라 이렇게 해서 후상복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궁예는 그 이후에 나라의 이름을 두 번 바꿔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어떻게 일단 바꾸냐면 904년에 904년에 나라의 이름을 마진으로 바꾸면서 송악으로 수도를 정한 것은 왕건 궁예의 신하인 왕건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 그런데 자신만의 수도를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신만의 어떤 세력 기반을 새로운 곳에서 출발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4년에 나라의 이름을 마진으로 바꾼 궁예는 1년 후에 905년에 수도를 송악에서 철원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또 911년에 얼마 후에 6년 후인 911년에는 나라의 이름을 한 번 더 바꿔요. 나라의 이름을 태봉으로 바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예는 나라의 이름은 태봉이고 수도는 철원일적에 왕건한테 죽은 거죠. 918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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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예가 점점 폭정을 일상하게 되니까 왕건을 중심으로 한 이 신하들이 정변을 일으켜서 궁예를 918년에 죽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건이 새로운 왕이 되면서 나라의 이름을 고려로 하고 그리고 다시 그 당시엔 철원이었는데 고려를 건국한 1년 후에 수도를 다시 자기의 중심지역인 자신의 힘의 근거지인 송악으로 옮기게 되면서 본격적인 고려가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최종적인 승자는 고려 고려 왕건이 되는데요. 그것은 고려 시작할 때 다시 한 번 더 상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네요. 자 여러분 이번 강의도요 발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발해 50문제 가운데 적어도 한 문제는 단독의 한 문제로서 발해가 등장합니다. 정말로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봐주십시오. 발해의 출제 포인트는 뭐라고요? 중국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우리만의 증거가 뭐냐 우리의 정당한 증거가 뭐냐라는 것이 바로 발해의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후상국의 성립 과정도 우리가 같이 세트로 공부를 했네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 남북국 통일신라하고 발해를 통째로 해서 남북국의 경제사회 문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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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